이제 어떡해? 너 드라마 좋아해? 여자 주인공이 정신 잃고 쓰러지는 장면 본 적 있지? 내가 신호를 주면 식중독 걸린 것처럼 배 움켜잡고 쓰러지는 거야. 아픈 연기. 잘 할 수 있지? 뭐야. 싫어? 싫어. 할 수 없네. 그럼 밥값 못 내면 나는 경찰이 잡아가고 너는 보육원에 데려갈 텐데 그렇게 할래 그럼? 너무 티나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촌스러워. 적당히 좀 끙끙거리면서 어? 아 이마에 식은땀 좀 나면 좋을 텐데 말이야. 힘들면 그건 안 해도 돼. 이마에 물 좀 묻혀줄까? 알았어. 준비됐지? 그래. 레디. 액션. 쓰러져. 쓰러져. 배. 배 잡고 쓰러지라고. 액션. 어케피. 이걸 좀 도와주자. 두번째. 두번째. 니 ell aan wind. 그럼 왜 이렇게. 넷. 네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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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